자 이 밭에다가는 오늘 고구마 무광을 심어서 고구마 모종을 키울 밭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무광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모종은 이렇게 싹이 난걸 골라 가지고 심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줄을 골을 타 가지고 이제 흙을 덮어주고 또 골을 타고 이런식으로 심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지금 여섯째 줄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개 이런식으로 쭉 심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고구마 씨앗은 이렇게 중간 정도껏 이렇게 싸게 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걸 골라서 심으면 아주 싸게 잘 납니다 자 지금 열 줄째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이 앞에 까지 다 심었구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돌멩이 놔져 있는 여기까지는 꿀고구마 탈수 고구마 꿀고구마를 심었구요 자 돌멩이 이후 여기서부터는 자색고구마를 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광 심기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고구마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미니하우스를 칠 겁니다 그래서 노지에다가 이렇게 심어 가지고 미니하우스를 치게 돼 치여 쳐 가지고 고구마 모종을 충분히 키워서 다시 또 고구마를 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맨 아래 밑바닥에 하얀 비니를 1차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활대를 이렇게 딱 1m 간격으로 꽂은 다음에 이후에 또 비닐로 해서 하우스를 칠겁니다 자 이제 고구마 무광을 심어서 이제 고구마 모종을 키우기 이제 노지에다가 미니하우스를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은 한 열흘에 한 번 정도만 비닐하우스를 벗겨내고 낮에 따뜻한 밤에 물을 주면은 싹 고구마 싹이 잘 자라납니다 싹 고구마 싹 고구마 싹 고구마 제아